방역 사각지대에서 130여 명의 감염자가 나온 IEM 국제학교. 그런데 이미 지난해 여름 주민들이 이곳에 대해 방역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에도 공문이 전달돼 지자체와 교육청 모두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건데 서로 내 관할이 아니라고 떠넘기다가 결국 이런 집단 감염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몰라서 못 막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막을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김철진 기자입니다. 방역과 교육당국 어디서도 감시받지 않던 IEM 국제학교가 세상에 드러난 건 지난 여름. 본관 건물에서 찬송가가 시끄럽게 들린다는 주민 신고가 빗발치자 대전 중구청이 현장을 나간 겁니다. 2층 예배당을 점검했던 구청 관계자는 예배당의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신고된 내용이 대전시 SNS에 최근 다시 올라왔는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섞여 지내며 마스크도 잘하지 않고 숙식하는 게 위태로워 보인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구청이 대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기숙사와 교육공간에 대한 지도 점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관할 부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선교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시설에 해당되어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종교단체에 설립한 미인가 시설로 지도감독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현장 조사 없이 해당 공문을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 역시 종교시설인 예배당 외엔 단속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았습니다. 미인가 시설이라도 사실상 무등록 학원인 만큼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점검해야 하지만 무시한 게 집단 감염을 불러온 겁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대전 지역 비인가 교육시설은 10여 곳으로 이곳에 다니는 청소년은 수백 명으로 추정되지만 교육청이나 지자체는 정확히 몇 곳인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코로나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아무런 관리감도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셈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